양산시장 나동연입니다. 전공이 여러분들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드리고자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평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양산시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은 우리나라 의료발전에 큰 원동력입니다. 특히 진료 1선에 전공이 여러분들은 상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겐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이 우리 양산시의 큰 자랑이자 큰 자무심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공이 여러분들의 집단사직으로 해서 총각을 다투는 중증 질환자들의 위급 상황이 지속되거나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시는 전공이 여러분들께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강국히 호소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집단사직으로 환자들의 희생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이 여러분들께서는 조속히 복귀하시어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진통이 우리 모두가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화학과 상생의 기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